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삼성전자를 좀 이해해 주셨는데, 삼성전자가 어제 상승을 하면서 이제 6만 전자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희 오프닝에서도 잠깐 다뤄드렸는데, 지난 7일에 잠정 실적을 발표했죠. 매출은 조금 늘었습니다만, 영업위기 문제였습니다. 30% 가까이 줄었는데, 오늘 확정 실적을 발표하죠? 네,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아시겠죠? 우리나라는 3, 6, 9, 12, 3월, 6월, 9월, 12월 분기 결산이기 때문에, 이제 3분기 실적은 1, 2, 3, 4, 5, 6, 그 다음에 7, 8, 9죠. 7, 8, 9에 대한 실적이 이제 정리되어서 10월 달부터 나오니까, 잠정적으로 실적을 10월 초부터 발표를 하고, 10월 말 정도의 확정 실적이 나온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혹은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이런 기업들이 먼저 발표를 하는, 항상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지금 10월 26일, 어제도 한 20여 개 기업이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지금 캐몽 같은 종목부터 시작해서 확정 실적을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잠정 실적을 발표했던 업체들은 역시 10월 7일 날 3개였습니다. 4개였죠. LG전자, 서울반도체, 삼성전자, 한진이 10월 7일 날, 지금 잠정 실적 발표를 하면서 3분기 실적 스타트를 끊었고요. 서울반도체는 커버하는 증권사가 없기 때문에 컨센서스가 안 나오고, 나머지 LG전자, 삼성전자, 한진은 모두 컨센서스 하회가 나왔습니다. 컨센서스라는 증권사들의 평균 합의치를 얘기하는 거고, 3개월의 합의치를 평균을 내서 그걸 넘으면 컨센서스 상회, 이른바 어닝 서프라이즈, 그게 낮아지면 컨센서스 하회, 어닝 쇼크. LG전자랑 삼성전자는 지금 동의 컨센서스 하회, 어닝 쇼크를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매출액 76조, 영업이익 10조 8천억 원, 이게 나왔는데 지금 증권사 컨센서스보다 낮았기 때문에, 눈높이보다 낮았기 때문에 컨센서스 하회가 잠정 실적으로 나왔고요. 2022년 10월 7일 날, 그리고 오늘 10월 27일 날, 10월 27일에 그 자세한 사업부의 실적과, 그리고 증권사 관계자들과 전화로 설명을 하는 컨퍼런스 콜이 열리면서 그 잠정 실적에, 이제 확정 실적을 지으면서, 확정 지으면서 향후의 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3분기고, 그래서 9월 다음 10월 초의 잠정 실적, 10월 말 정도의 확정 실적과 함께 이런 사업부별 세부 실적이 발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정 실적에 비해서 아주 어떤 변수가, 한 달 내에 특이한 변수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비슷한 선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업부별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어느 분야에 취약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실적 하회가 나왔는지 명확하게 드러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올해 3분기 잠정 실적은 아까 말한 대로 매출 76조에 영업이익 10조 8천억이 나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 줄어든 거냐면 지금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작년 2021년 3분기 대비해서 지금 매출액은 2.7%가 늘었는데 조금 늘었죠. 그런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1.7%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굉장히 많이 감소한 이 부분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고 증권사에서 잡은 영업이익의 컨센서스, 3개월 동안 잡은 합의된 평균치는 11조 8,738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1조 8,738억 원이라는 허드를 못 넘고 10조 8천억 원을 기록했기 때문에 1조나 마이너스네요. 그 부분이 눈높이보다 낮아졌다 해서 컨센서스 하회, 어닝 쇼크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27일 오늘 확정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지금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약간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 예전에 보면 우리가 매출 순위부터 하면 예를 들어 휴대폰, 반도체, 휴대폰이랑 반도체랑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은 반도체가 더 좋죠. 반도체, 휴대폰, 가전, 디스플레이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거의 영어 약자로. 그런데 이제는 고객의 경험에 중심을 두겠다고 해서 사업부 이름을 다 바꿨어요. 물론 영어를 한글로 바꾸지는 않았어요. 영어를 영어로 바꿨는데 고객의 경험에 중점을 둔다고 해서 익스피리언스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그냥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물론 가전, 디스플레이 또 그 삼성전자가 예전에 인수했던 하만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매출 비중이 적고 반도체랑 예전에 그냥 쉽게 말해서 휴대폰 쪽, 반도체, 휴대폰 쪽을 합쳐서 거의 매출 비중이 85%에 육박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쌍두마차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도 반도체, 휴대폰이 사업부가 쌍두마차였고 이름이 조금 바뀐 것뿐인데 그래서 예전에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담당하던 부분이 DS 부분이 되었습니다. 디바이스 솔루션.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를 담당하고 있는 디바이스 솔루션 이 부분이 2분기 때, 지금 3분기는 확장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사업부가 실적이 발표가 안 됐어요. 추정할 뿐이지. 그러니까 2분기는 지금 확정이 됐기 때문에 2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반도체를 담당하고 있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이 삼성전자 전체 매출의 36.9%를 차지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70.8%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영업이익이 증권사 컨센서스 대비해서 하회했다는 것이 그러면 2분기에서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여전히 3분기 때도 이 반도체의 실적이 영업이익이 안 좋아서 영업이익이 저렇게 마이너스 31.7%가 전년 동기 대비 나온 게 아닌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반도체 담당을 하고 있는 DS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 영업이익이 6조 원대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리고 작년 3분기 영업이익은 10조 6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이 무려 40% 감소한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어요. 오늘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 반도체 영업이익 부분이 40% 깎인 게 결국에는 전체 31.73% 감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왜냐하면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이 2분기 때 영업이익의 70.8%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과 5G 네트워크 장비가 중심이 된 바로 이 부분인데 이것을 그냥 스마트폰 5G 네트워크 장비 중심인 걸 예전에 모바일 부분이라고 불렀었고 거기에 옆에 가전도 있었고 디스플레이도 있었죠. 이거를 그냥 다 묶었어요. 그러니까 고객이 이것들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직접 만져서 고객이 쓰거나 이러진 않죠. 반도체가 탑재돼서 휴대폰이나 PC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고객이 만지는 최종적으로 만지는 기기 부분을 경험에 중심을 둬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디지털 익스피리언스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크게 나누면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이 있고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그 전에 반도체랑 휴대폰이 쌍두마차였다고 했기 때문에 그 반도체랑 휴대폰이 쌍두마차인 거에 두 번째 휴대폰에다가 가전하고 디스플리를 붙인 거니까 당연히 아직도 휴대폰의 영향력이 크겠죠. 그거를 경험으로 묶다 보니 세탁기도 경험하는 거고 헤드셋 휴대폰도 경험하는 거고 TV도 경험하는 거니까 고객이 경험하는 것끼리 묶은 거예요. 그런데 그 고객이 경험하는 것끼리 묶은 것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시는 거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이라든가 A라든가 이런 스마트폰이잖아요. 결국에 그 DX 부분, 그 부분에서도 가장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MX입니다. X는 당연히 익스피리언스고 모바일 익스피리언스예요. 그래서 DS 부분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크다 이쪽을 했고 그 다음에 DX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영향력은 당연히 MX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예전에 스마트폰 그리고 5G 네트워크 장비 여기 하던 사업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분기 영업이익은 지금 3조 원 안팎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 수준은 작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DS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40% 감소한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휴대폰하고 5G 네트워크가 선방했다고 할 수는 있겠죠. 그래도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수준이니까 휴대폰도 생각보다 갤럭시 S22라던가 폴드라던가 풀립의 출시 그 어떤 부분이 시장에서 발휘가 되지 않았다. 신제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선택을 안 했다. 경기가 침체되고 어려워서 그렇게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 디스펠리라는 가전 그러니까 이것도 들어갔죠. 근데 휴대폰보다 비중이 적죠. 하지만 디지털 익스피어리언스의 하나인 거죠. 경험, 고객의 경험 중심에. 이 비디오 디스플레이와 가전 부분은 3분기 영업이익이 3천억 원으로 전망이 됩니다. 10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모바일 쪽이 워낙 강한 거예요. 이 비디오 디스플레이 가전 부분도 작년 영업이익 대비해서 반토막 난 겁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이 부분이 6천억 원가량 됐는데 반토막이 난 거고요. 2분기, 바로 전 분기 대비해서도 줄어들었어요. 또 전 분기에 3천억 원이었는데 이번에 3천억 원 정도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폴드 플립 출시가 별로 효과를 못 봤다는 얘기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분야가 아까 비디오 디스플레이랑 이걸 안 한 건 비디오 디스플레이는 쉽게 말해서 TV입니다. 근데 이 디스플레이를 굳이 나눈 거는 뭐냐. 이거는 예를 들어 삼성의 디스플레이의 패널도 애플, 아이폰에 탑재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삼성 TV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따로 나눠놨어요. 이 디스플레이 분야는 영업이익이 1조 5천억 원에서 2조 원가량 나오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만 분야를 따로 떼놨어요. 하만은 사실 자동차 전장 분야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삼성전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죠. 하지만 앞으로 전장 분야를 키우기 때문에 사업부를 독립시켜놨어요. 따로 실적도 따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래서 가전이랑 하만을 합쳐서 영업이익이 1조 원가량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결국 사실 밑에 거는 큰 영향이 없고요. DS,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이랑 디지털 익스플레이언스 부분에서 모바일 익스플레이언스 MX 부분. 이 두 개가 결국 아주 중요한 역할이고 그중에서도 디바이스 솔루션, 반도체 부분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데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40% 이상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확정 실적도 잠정 실적이랑 거의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대신에 10월 27일 오늘은 사업부별 세부 실적이 발표가 되니까 좀 더 명확하게 어떤 분야가 제일 악화가 돼서 잠정 실적이 저렇게 나왔고 확정 실적이 확정이 됐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오늘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해 주신 대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70%에 해당하는 DS 부문, 그러니까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이 40% 이상 감소를 하면서 전체 영업이익이 지금 많이 준 것으로 이렇게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요. 오늘 확정 실적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앞으로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반도체 가격이 중요한데 현재는 경기 침체 우려도 수요가 주면서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나요? 이거 다 트렌드 포스커를 대부분 인용하는데 대만의 이 반도체 연구 기관이고 특히 여기에 보고서를 대부분 언론이 인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만이잖아요. TSMC라는 이제 반도체 매출 1위로 TSMC가 이번 분기에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를 제치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들에 대부분 인용을 하고 삼성전자는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의 강점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D램이나 랜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가격이 딱딱 전체의 통과라는 가격이 지금 딱 나와요. 비메모리 반도체는 워낙에 고객사도 많고 소품종, 다품종이죠.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일괄적인 가격으로 매기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들이 표현이 되지가 않아요. 대부분 트렌드 포스에서 나오는 건 D램, 랜드 플래시 가격이에요. 고정 가격 혹은 평균 가격 이거거든요. 트렌드 포스가 올해 3분기 D램 가격을 전 분기 대비 10%에서 15% 랜드 플래시는 13%에서 18%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을 했고 올해 말 4분기도 랜드 가격은 평균 15%에서 20% D램 가격은 13%에서 18% 하락을 예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분기부터, 지금 지나간 3분기부터 지금 다가올 4분기까지도 D램과 랜드 플래시 가격은 계속 하락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에 강점이 있는 회사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유한 우리나라 반도체 업황에서는 굉장히 이 가격적인 부담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이 가격이 내려간다고 아까 수요로 맺길 수 있느냐. 지금 PC도 안 팔리고 휴대폰도 안 팔리고 하는데 메꿀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반도체 가격 전망은 4분기까지도 계속 어두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업황은 계속 어두운 상황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업들이 대응에 또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랜드 플래시랑 D램 쪽에 그냥 취중을 하고 비메모리 쪽은 거의 없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내년 투자 규모를 올해 투자학 대비 50% 이상 축소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수익성 낮은 제품은 감산을 했습니다. 감산을 한다는 것은 아주 위기라는 뜻이죠. 보통 감산을 하지 않죠. 원래 슈퍼사이클 얘기 나올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무슨 리스타킹으로 재고를 쌓아놔야지 팔린다고 재고를 쌓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그러면 재고는 다 없애고 생산할 것까지 예상했던 것까지 감산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 업황의 예상이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금 사실은 D램은 거의 끝났습니다. 여기 변화가 있을 무슨 건더기가 없어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삼국지가 그냥 D램은 완성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삼국지 중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내년 설비 투자를 30% 감축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랜드 플래시 메모리의 빅3. 랜드 플래시도 어떻게 보면 이제 108개가 좀 정리가 되는 지금 느낌이죠. 지금 인텔이 인텔의 랜드 플래시 사업부를 SK하이닉스가 가져오면서 2위로 올라섰고 삼성전자는 거기서도 1위고 올해 2위였던 일본의 키옥시아. 예전에 일본의 도시바 메모리. 이게 3위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빅3 같은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 랜드 플래시 쪽에 빅3, 일본의 키옥시아도 생산량 30% 감산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 지금 삼성전자를 제외한 D램과 랜드 플래시의 주요 플레이어들이 전부 다 감산 내지는 설비 투자 축소를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왜 감산을 발표 안 하나요? 했더니 우리는 그래도 지금 여기서 어떤 가격 결정권자의 지위에 있다라는 자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발표를 한 게 우리는 감산은 안 하고 5세대 10나노급 D램을 내놓겠다. 이게 뭐냐면 지금 D램 분야에서는 4세대 10나노급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10나노급이라니까 커 보이죠. 왜냐하면 TSMC랑 삼성전자랑 비메모리에서 2나노, 1.3, 1.2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D램은 지금 10나노급이에요. 왜 10나노급이라고 하냐면 서로 아까 삼국지가 완성됐다고 했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 에스케아닉스가 더 이상 우리가 1자 가지고 이걸 싸우지 말고 어차피 우리 셋이 확정된 시장이니까 그냥 세대로 표현을 하고 알파벳으로 표현을 하자고 해서 X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세대가 X, 2세대가 Y, 3세대가 Z, 4세대가 A예요. 그리고 5세대가 B죠. 그래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거는 5세대 1B입니다. 1B 10나노급 D램이에요. 그런데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작고 우리는 1알파, 베타, 세타를 쓰겠다 해서 1베타가 너네 것보다 좋아하니까 삼성전자가 그 도발을 못 참아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1A나노급 1A나노급은 14나노다, 이 정도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1알파도 결국 14나노 정도 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 그래서 삼성전자는 오히려 지금 감산을 하지 않고 우리가 한 단계 더 앞서 나가버려가지고 오히려 5세대 1B죠. 1B 10나노급이니까 14나노보다 낮겠죠. 이것을 그냥 내놔서 우리가 게임 체인저로 가버리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랜드플래시에서는 세계 최고 용량을 갖춘 8세대 지금 이 삼성전자에서 얘기하는 8세대는 200단 이상을 얘기합니다. 랜드플래시에서 지금 SK상닉스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미 200단 이상을 발표했는데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7세대인 176단을 하고 있어서 한간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왜 경쟁사가 200단 이상을 하는데 랜드플래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아직도 176단을 합니까? 기술력이 여기서 모자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는 우리는 자신감이 확실히 있고 우리의 기술력은 구멍을 한 번 뚫는 기술인데 너네는 두 번 뚫는 기술로 그러니까 층을 두 번 쌓아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자신감을 보인 거예요. 우리가 8세대 200단 이상짜리 V랜드 차세대 신제품을 출시하고 2024년에는 9세대로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향후에는 1000단까지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렇게 한 거죠. 지금 인위적인 감산을 하기에는 우리의 디렘이나 랜드플래시에서 지휘는 확고하기 때문에 인위적인 감산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더 성능 좋은 제품을 내놔버려가지고 그 고객사들이 선택을 하게 우리는 해버리겠다. 어쨌든 삼성전자는 유일하게 지금 주요 플레이어 중에서 자신감 있는 신제품 발표를 오히려 해버리면서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라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세계 최고 업계 1위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투자 전략, 가격 전략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에 대한 가격 전략 제가 질문 드리는 건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10년 만에 최저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현대차 기아, 어떻게 됐어요? 분기당 매출이 최고를 찍었는데 주가는 하락을 했어요. 어제 말씀드렸던. 그런데 삼성전자는 지금 뭡니까? 잠정 실적 컨센서스 하에 나왔고 확정 실적도 굉장히 안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트렌드포스에서도 가격을 안 좋게 보고 있는데 외국인은 폭풍 매수를 했고 어제 하루를 보면 외국인은 삼성전자로 3,108억 원을 매수했어요. 많이 받네요. 그렇죠. 코스피 순매수액이 6,136억 원이었는데 반을 삼성전자에 투입을 한 거예요. 어제 그래서 거래소만 올랐고 거래소도 10위 안에 내린 종목이 더 많아요. 그런데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2개로 다 끌어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완전 몰인을 한 거고 개인은 삼성전자 외국인이 판 이것만큼 팔았어요. 3,000억 원 이상. 그러니까 정말 희한하죠, 지금.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날까요? 주가는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얘기할 때 고점이 오기도 전에 미리 꺾였던 것처럼 지금은 가장 침체권이 지나기, 업황의 침체권이 지나기 전에 미리 주가의 바닥은 출현을 하는 거죠. 하지만 뉴스는 여전히 나쁘게 나오고 실적 발표는 계속 안 좋게 나오니 안 좋은 것 같아서 확신이 없는 거죠, 확신이.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10년선에 닿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상장된 이래 10년선을 깬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에 기록을 했던 5만 1,400원. 이게 저가가 될 가능성이 아주 확률이 높고요. 결국 10년선을 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자리라는 것을 명심을 하고 실적이 안 좋건 트렌드포스에서 가격을 안 좋게 얘기하건 무슨 반도체 암흑사이클을 얘기하건 그 반도체 슈퍼사이클하고 정반대로 지금 행동을 하셔야 될 때예요. 9만 원일 때가 살 때가 아니라 지금이 살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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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